맞아요. 생일입니다. 오늘 생일이니까 생일만이 부인업하려고 찾았습니다. 그리고 지금 생일상에 놓여있는데요. 다 빨리 세트를 시켰습니다. 주먹밥은 안될거에요. 보여줄까요? 멤버들 선물 아직 아무것도 안줬어요. 안줄 상관없네. 안줄게 없어갖고. 아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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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! 생일 축하합니다! 생일 축하합니다! 사랑하는 태연이 생일 축하합니다! 태연아 그거 뭐야? 제육볶음이야? 닭발이야! 닭발이에요 이거? 흠! 아니야 두개밖에 안내달라. 네 정신없어. 다 나가요 생일인데 생일치고는 너무... 깜짝 놀랐어 생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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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깜짝 놀랐어 생일 축하해 생일 깜짝 놀랐어 생일 깜짝 놀랐어 생일 깜짝 놀랐어 생일 2개야 생일 축하한다 밥에다가 케이크가 디저트로 다 먹으면 돼 그렇게 티현이는 먹을 거를 뺏겼습니다 닭발 좀 뒤에서 먹어봐요 주먹밥 하나 더 먹겠습니다 우리 생일같은데? 딸기 주세요 맛있어 닭발 밖에 없어 닭발 밖에 없어 먹을 거 다 먹었을 때 간다 우리 형이 쓰고 있어 생일과 많이 받아 형이 그래? 형 모자 보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아니야 이제 그만 먹어야 돼 어디 그만 가라 빨리 좀 만자 안녕 나 보여줄 수가 없어 몸이 숙이고 있어 몸이 숙이고 있어 음식 없어 멤버들이 온 덕분에 보여드려 이렇게 음식은 남지 않았고요 나가고 싶어? 아니야 옆에 있어줄게 나가 생일 축하해 다 갔습니다 힘들어 딸기 먹방 엑끼리 바랍 마치 나는 만들기 피아노 여쭈어 여러분 그 스팸 이빈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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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제 이것은 각도제한이 없습니다. 그게 가장 이 체인지의 장점이에요. 자, 이거 쓰면 밀고, 한번 왔다 갔다 가면 된다 이렇게. 그리고 또 의견을 할 수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 카드를 가운데다 넣어줘요. 이렇게. 그리고 다시 드룩 하면은 맨 위에 올라와 있는. 요. 아임 코리안 에미넴. 서울 아이스크림 컵 하나 주세요. 네. 무슨 맛으로 드릴까요? 딸기요. 모기 장려고요. 잘 때 상대를 시키면서. 근처에 물이 나오는데. 여기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있으면은. 내 머리가 빵빵한 상태에서 남아있는 거죠. 소가 일찍 출발해요. 근데 물론 곧 단식이죠. 근데 얘기해서는 되게 부드러운 데서 일찍 출발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. 생신은 미리 그걸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미리 소, 이제 등이 엎어갖고. 정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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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wahy sync. mogg& tipeeon. 정기요. 정기요. rankings 하셨는지를 보고 싶습니다. 이게 소질이란 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더라구요. 그러니까 지뢰를 위해서 확신이 없다고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손가락을 잘 내고 있다는 게 되게 멋있더라구요. 와 진짜 공유있다. 이거 그런 거 봤었는데 무슨 목 길이가 없었는지 단발이 오래되고 단발이 오래되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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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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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때가 제일 예쁜 양양 귀여워라 웃을 때가 제일 귀엽대 그 눈에 왈쟝 이 웅 오늘부터 희일과야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좋아 이제 이 donner 왈쟝! 한국 대화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한국인만 더 어려워요 내가 더 큰 켜지고 아무도 잘못했어요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드라마 작장이라서 F.E.E.U.D.I.E. F.E.U.D.I.E.U.D.I.E! 오, 예, 맞다. Can't you see me? I, T.E.U.R.I.E.U.D.I.E. That's right. Prince by Animal I told you want to see her 잘했다? 잘 모르겠다. 잘 모르겠다. Tomorrow White Together 빨간머리 누구? 태현이! 내가 떨림이 있었어. 형제 좀 잘 흔들려! 이랬어가지고. 진식게 해 봤어. 근데... 근데 막내들이 막내라고...